1. 응선대원군은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OOO를 협파하였다. 응선대원군은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비변사를 협파하였다. 응선대원군은 OOO를 부활시켜 군국기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응선대원군은 3군부를 부활시켜 군국기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응선대원군은 통치규범을 재정리하기 위해 OOO을 편찬하였다. 응선대원군은 통치규범을 재정리하기 위해 대전회통을 편찬하였다. 응선대원군은 경복궁 중건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OOO을 발행하였다. 응선대원군은 경복궁 중건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응선대원군에 의해 OOO이 대폭 정리되었다. 응선대원군에 의해 서원이 대폭 정리되었다. 응선대원군은 OOO법을 제정하여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였다. 응선대원군은 호포법을 제정하여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였다. 응선대원군은 한국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OOO제를 시행하였다. 응선대원군은 한국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사창제를 시행하였다. 경인양요 때 양원수 부대가 OOO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다. 경인양요 때 양원수 부대가 정족선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다. 경인양요 때 OOO 건물이 불타고 OOO가 약탈당하였다. 경인양요 때 OOO 부대가 OOO에서 항전하였다. 신리양요 때 OOO 부대가 OOO에서 항전하였다. 신리양요 이후 종로와 전국 각지에 OOO가 세워졌다. 신리양요 이후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졌다. 강화도 조약은 OOO 사건이 원인이 되었다. 강화도 조약은 OOO 사건이 원인이 되었다. 강화도 조약 체결은 OOO이 개항되는 계기가 되었다. 강화도 조약 체결은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되는 계기가 되었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맺은 OOO 근대적 조약이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 따라 개항장에서 일본 OOO가 유통되었다.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 따라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가 유통되었다. 조일 통상 장정에서는 양국의 OOO 유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조일 통상 장정에서는 일본 상품에 대한 OOO 부과를 규정하였다. 조일 통상 장정 개정에서는 OOO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였다. 조일 통상 장정 개정에서는 반공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였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OOO의 알선으로 서양 국가와 맺은 OOO 조약이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청의 알선으로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는 외국에 대한 OOO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는 외국에 대한 최애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OOO의 조항을 포함하였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거중 조정의 조항을 포함하였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이후 사절단으로 OOO가 파견되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이후 사절단으로 고빙사가 파견되었다. 개화 정책을 담당하는 OOO이 설치되었다. 개화 정책을 담당하는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었다. OOO에서 OOO으로 군제를 개편하였다. O군영에서 OOO으로 군제를 개편하였다. 신식 군대인 OOO이 창설되었다.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근대 식무기 제조 공장인 OOO이 설립되었다. 근대 식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이 설립되었다. 화폐 발행을 위해 OOO이 설치되었다. 화폐 발행을 위해 전환국이 설치되었다. 김기수가 OOO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OOO은 암행어사의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되었다. 조사시찰단은 암행어사의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되었다. 근대 기술을 배우기 위해 청해 OOO 일행이 파견되었다. 근대 기술을 배우기 위해 청해 영선사 일행이 파견되었다. OOO은 전권 대신 민영인 및 홍영식 서광범 등으로 구성되었다. 고빙산은 전권 대신 민영인 및 홍영식 서광범 등으로 구성되었다. 위정척사 운동은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유생에 의해 주도되었다. 위정척사 운동은 OOO 정책에 반대하는 유생에 의해 주도되었다. 최익현은 지부보컬 척화의소를 올려 OOO 론을 주장하였다. 최익현은 지부보컬 척화의소를 올려 외양 일체론을 주장하였다. 최익현은 OOO 조약의 체결에 반대하였다. 최익현은 강화도 조약의 체결에 반대하였다. 이만손등은 OOO 과의 통상 수교를 반대하였다. 이만손등은 미국과의 통상 수교를 반대하였다. 이만손등은 위정척사를 내세워 OOO을 올렸다. 이만손등은 위정척사를 내세워 영남만인소를 올렸다. OOO 유포에 반발하여 이만손등이 영남만인소를 올렸다. 조선책략 유포에 반발하여 이만손등이 영남만인소를 올렸다. 이모군란은 OOO에 대한 차별 때문에 발생하였다. 이모군란은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 발생하였다. 구식군인들은 OOO과 일본공사관을 공격하였다. 구식군인들은 선해첨과 일본공사관을 공격하였다. 이모군란의 결과 일본공사관 경비병의 주둔을 인정한 OOO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모군란의 결과 일본공사관 경비병의 주둔을 인정한 재물포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모군란의 결과 청이 OOO에 체결을 요구하였다. 이모군란의 결과 청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의 체결을 요구하였다. 갑신정변은 OOO 계국 축하연 장소에서 일어났다. 갑신정변은 우정총국 계국 축하연 장소에서 일어났다. 갑신정변을 통해 개화당이 O 정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갑신정변은 O의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다. 갑신정변은 OOO조약이 체결되는 배경이 되었다. 갑신정변은 OOO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갑신정변은 한성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갑신정변 이후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OOO을 불법 정령하였다. 갑신정변 이후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 정령하였다. 갑신정변 이후 6일 준 부들러는 조선의 주권을 지킬 방법으로 OOO을 제안하였다. 갑신정변 이후 6일 준 부들러는 조선의 주권을 지킬 방법으로 중립화론을 제안하였다. OOO가 활용되어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포접제가 활용되어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3예에서 OOO 운동이 일어났다. 3예에서 교조신원 운동이 일어났다. 동학농민군은 OOO의 학정에 분노하여 고부관화를 습격하였다. 동학농민군은 OOO에서 농민군 4대 강령을 발표하였다. 동학농민군은 백산에서 농민군 4대 강령을 발표하였다. 제1차봉기때 동학농민군이 OOO에서 관군을 물리쳤다. 제1차봉기때 동학농민군이 황토현에서 관군을 물리쳤다. 제1차봉기때 농민들이 장성 OOO에서 관군을 맞아 싸웠다. 제1차봉기때 동학농민군이 OOO을 점령하였다. 제1차봉기때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제1차봉기는 농민자치기구인 OOO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1차봉기는 농민자치기구인 집강소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1차봉기때 집강소를 설치하여 OOO을 추진하였다. 제1차봉기때 집강소를 설치하여 폐정개혁안을 추진하였다. 제2차봉기때 OOO과 OOO의 연합이 이루어졌다. 제2차봉기때 남접과 북접의 연합이 이루어졌다. 제2차봉기때 동학농민군은 보국안민을 내세우며 OOO에서 관군 및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제2차봉기때 동학농민군은 보국안민을 내세우며 우금치에서 관군 및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제1차봉기때 OOO을 설치하여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제1차봉기때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제1차 가보개혁대 OOO의 연호를 폐지하고 OOO기원을 사용하였다. 제1차 가보개혁대 청의 연호를 폐지하고 개국기원을 사용하였다. 제1차 가보개혁대 6OO을 8OO으로 개편하고 OOO제를 폐지하였다. 제1차 가보개혁대 6조를 파라문으로 개편하고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제1차 가보개혁대 OOO제도를 폐지하였다. 제1차 가보개혁대 공사노비제도를 폐지하였다. 제1차 가보개혁대 OOO화폐제도가 시행되었다. 제1차 가보개혁대은 본의 화폐제도가 시행되었다. 제2차 가보개혁대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OOO14을 반포하였다. 제2차 가보개혁대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범14조를 반포하였다. 제2차 가보개혁대 지방행정구역을 8OO에서 23OO로 개편하였다. 제2차 가보개혁대 지방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였다. 제2차 가보개혁대 OOO조서를 반포하였다. 제2차 가보개혁대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고 한성사범학교를 마련하였다. 러시아가 OOO을 주도하였다. 러시아가 3국간섭을 주도하였다. 3국간섭의 영향으로 OOO내각 이수립되었다. 3국간섭의 영향으로 7러 내각 이수립되었다. 을미개혁으로 OOO와 OOO가 설치되었다. 을미개혁으로 친위대와 진위대가 설치되었다. 을미개혁으로 OOO이 실시되었다. 을미개혁으로 단발령이 실시되었다. 을미개혁대 OOO을 채택하였다. 을미개혁대 태양역을 채택하였다. 을미개혁대 OOO이라는 연호를 제정하였다. 을미개혁대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였다. 독립협회는 민중개몽을 위해 OOO와 OOO을 개최하였다. 독립협회는 민중개몽을 위해 토론회와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독립협회는 OOO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독립협회는 OOO을 개최하여 정부의 OOO 6조를 건의하였다. 독립협회는 OOO에서 국가재정을 전담할 것을 주장하였다. 독립협회는 OOO을 개최하였다. 독립협회가 OOO을 개최하였다. 독립협회가 만인공동회를 개최하였다.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OOO조차 요구를 저지시켰다. OOO은 고종이 아관 파천 이후에 환궁한 곳이다. 대한제국은 OOO 국제를 반포하였다. 대한제국은 OOO에서 황제측 의식을 거행하였다. 고종이 환구단에서 황제측 의식을 거행하였다. 광무개혁은 OOO을 개혁의 원칙으로 표방하였다. 광무개혁은 구분신참을 개혁의 원칙으로 표방하였다. 광무개혁 때 OOO 사업을 실시하여 OOO를 발급하였다. 광무개혁 때 양전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광무개혁 때 OOO을 설치하여 황제권을 강화하였다. 광무개혁 때 원수부를 설치하여 황제권을 강화하였다. 한일의정서를 통해 일본이 OOO 필요한 지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일의정서를 통해 일본이 군사상 필요한 지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일의정서는 OOO 전쟁기간 중에 체결되었다. 한일의정서는 OOO 전쟁기간 중에 체결되었다. 제1차 한일협약으로 메가타가 대한 제국의 OOO 공운으로 부임하였다. 제1차 한일협약으로 메가타가 대한 제국의 제정 공운으로 부임하였다. 제1차 한일협약으로 OOO가 외교 공운으로 임명되었다. 제1차 한일협약으로 스티븐스가 외교 공운으로 임명되었다. 을산흑약으로 대한 제국의 OOO이 박탈되었다. 을산흑약으로 대한 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었다. 을산흑약은 OOO가 통감으로 부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을산흑약은 OOO가 대한 제국의 외교와 내정을 간섭하였다. 을산흑약을 통해 통감부가 대한 제국의 외교와 내정을 간섭하였다. 을산흑약 이후 고종이 에이그에서 열린 OOO의 특사를 파견하였다. 을산흑약 이후 고종이 에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를 파견하였다. 을산흑약 체결해 한거하며 OOO이 자결하였다. 을산흑약 체결해 한거하며 민영환이 자결하였다. 을산흑약 체결해 반발하며 OOO 등이 오적처단을 위해 자신회를 조직하였다. 을산흑약 체결해 반발하며 나철, 오기호 등이 오적처단을 위해 자신회를 조직하였다. 을산흑약을 규탄하며 장지연은 OOO을 게재하였다. 을산흑약을 규탄하며 장지연은 시의여 방성대국을 게재하였다. 한일신협약으로 각 부서에 일본인 OOO이 배치되었다. 한일신협약으로 각 부서에 일본인 차관이 배치되었다. 한일신협약의 부속밀약을 통해 대한제국 군대의 OOO을 규정하였다. 을미이병은 OOO과 OOO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을미이병은 OOO의 권고를 받아 대부분 OOO하였다. 을미이병은 OOO을 박탈한 조약에 항의하여 일어났다. 을미이병은 OOO에서 을미이병을 일으켰다. 최익현이 태인에서 을미이병을 일으켰다. 정리이병은 OOO의 교전단체로 승인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정리이병은 국제법상의 교전단체로 승인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정리이병은 OOO군인의 합류로 군사력이 강화되었다. 정리이병은 해산군인의 합류로 군사력이 강화되었다. 정리이병은 OOO을 결성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정리이병은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보안회는 일제의 OOO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보안회는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OOO은 고종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하다가 통감부에 의해 해산되었다. 대한자강회는 고종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하다가 통감부에 의해 해산되었다. 신민회는 독립군 양성을 위해 OOO을 설립하였다. 신민회는 독립군 양성을 위해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였다. 신민회는 OOO 학교와 OOO 학교를 세워 민족교육을 진행하였다. 신민회는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워 민족교육을 진행하였다. 신민회는 OOO과 자기회사를 운영하였다. 신민회는 태극 서관과 자기회사를 운영하였다. 신민회는 일제가 조작한 OOO으로 해체되었다. 신민회는 일제가 조작한 OOO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일본은 OOO 전쟁 이후 조선과의 무역을 독점하였다. 일본은 청일 전쟁 이후 조선과의 무역을 독점하였다. 청이 조청상민 수류무역 장정으로 OOO권을 얻어냈다. 청이 조청상민 수류무역 장정으로 내지 통상권을 얻어냈다. 프랑스가 OOO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였다. 프랑스가 경의선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였다. 미국이 OOO 금광채굴권을 가져갔다. 미국이 운산 금광채굴권을 가져갔다. 러시아가 OOO 조차를 요구하였다. 러시아가 저령도 조차를 요구하였다. 일본이 OOO 개간권을 요구하였다.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였다. 화폐정리사업은 재정고문 OOO의 주도로 시행되었다. 화폐정리사업은 재정고문 메가타의 주도로 시행되었다. 구 백동화를 OOO으로 교환하는 화폐정리사업을 시행하였다. 구 백동화를 제1은행권으로 교환하는 화폐정리사업을 시행하였다. 화폐정리사업으로 통화량이 줄어들어 국내 OOO들이 타격을 입었다. 화폐정리사업으로 통화량이 줄어들어 국내 상인들이 타격을 입었다. 함경도관찰사 조병식이 OOO을 선포하였다. 함경도관찰사 조병식이 방공령을 선포하였다. 상인들은 상권수호를 위해 상회사인 OOO 상회, OOO 상회를 설립하였다. 상인들은 상권수호를 위해 상회사인 대동상회, 장통상회를 설립하였다. 시장상인들은 상권수호를 위해 OOO 총상회를 조직하였다. 시장상인들은 상권수호를 위해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하였다. OOO 운동은 김광재, 서상돈 등의 발의로 시작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은 OOO에 적극적인 후원 아래 전개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은 대한매일신보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전개되었다. 광해원은 OOO의 건의로 만들어졌다. 광해원은 알랭의 건의로 만들어졌다. 화폐발행을 위해 OOO이 설치되었다. 화폐발행을 위해 전환국이 설치되었다. OOO은 헐버트, 길모어 등 외국인이 교사로 초빈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관립학교였다. OOO은 덕원 지방의 관민들이 합심하여 설립하였다. OOO은 덕원 지방의 관민들이 합심하여 설립하였다. 한성사범학교는 OOO 반포를 계기로 설립되었다. 한성사범학교는 교육입국조서 반포를 계기로 설립되었다. 개신교 선교사 아펜젤러는 OOO을 세워 신학문보급에 기여하였다. 한성순보는 OOO 신문으로 OOO에서 발행되었다. 한성순보는 순한문 신문으로 방문국에서 발행되었다. 독립신문은 외국인이 읽을 수 있도록 OOO으로도 발행되었다. 독립신문은 외국인이 읽을 수 있도록 영문으로도 발행되었다. 국한문 혼용체의 OOO이 발간되었다. 국한문 혼용체의 황성신문이 발간되었다. 박은식 등이 OOO을 조직하였다. 박은식 등이 조선광문회를 조직하였다. 천도교는 OOO을 발행하여 민중기몽에 힘썼다. 천도교는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기몽에 힘썼다. 천도교는 OOO을 발행하여 민중기몽에 힘썼다. 감사합니다.